아 우선 저거 bree킷 아니에요 어! 조심조금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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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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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큰일났어 큰일났어 위로위로 도망가요 위로 이쪽으로 빨리빨리 remar개빨리 이쪽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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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위로? 위로? 위로 그 무슨 이시음이야 위로 올라가요 위로 위로 빼기 이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훨씬 빨라요 우리가 훨씬 빠르네요 오 잠깐만 잠깐만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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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드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요거 조절했어 공격하자 됐어 잡았구요 그 다음에 녹으면 다시 여기로 보내고 토끼 다 구하고 가자 토끼를 다 구하고 가는게 될 것 같아요 토끼를 구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거야 오 로켓 조심해주고 실드 다시 여기로 옮기고 다시 아래로 아래로 천천히 해서 가줍니다 천천히 가줍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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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지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이거 이거 조심조심 어 위에 물음표있다 물음표 물음표인데로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음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물음표 먹으러 어 선물 나왔어 선물 그 다음에 녹으면 여기로 보내고 우리는 이제 위쪽으로 녹으면 다시 위로 잡아주고 잡으라고 하고 이렇게 못잡아 이거 어 그 다음에 체력이 별로 없어요 토끼 구하러 토끼 구하러 가야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쪽 가서 오 저기 정많아 정많아 이거 그냥 공격해서 다 터뜨리면 안되나? 어 여기 저기있다 저거 드롬동 공격해서 다 터뜨리면 안되나? 그냥 잠깐만 해보자 가서 이거 다 터뜨리면 안돼요 그냥? 고기적고기잖아 됐어 갑시다 더있네 더있어 더있어 가서 다 잡아줍시다 어 여기도 저기있어 저거 잡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운전하러 가야겠죠 아 위쪽 무기 두개 안들어갔네 이것도 무기 두개 다이자 빔 보석 빔이랑 강철 해보고 싶은데 이거 킵해놓자 그냥 어 어 뭐라고 바꿨어 어 어 멋졌졌졌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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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밑에 체력있다 오케오케 밑에 체력있데요 네 체력 체력 먹으러 갑시다 체력 많네요 체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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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면 빔도 괜찮습니다 공도좋죠 공도좋죠 잡아주고 오오 저거뭐야 깜짝이야 시드시드시드 시드 잡아주고 오오오오오 어 시드 오오오오오 잡아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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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얘를 이쪽으로 가서 됐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 지금이야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다시 나가뜨리면 선장쌌어 야 이쪽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시드를 다시 이걸로 바꿔주고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아래로 천천히 천천히 따라오는 조물에게는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적 9명이 많이 나와 적 9명이 많이 나오니까 가서 같이 공격합시다 가서 같이 공격해 같이 공격해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모든 모든 친구구죠 사랑에 충만하대요 어 잠깐만 잠깐만 시드시드시드 시드 너그면 여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난 운전해서 빨리 빠져나가자 그게 낫겠다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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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도망가요 일단 도망갔다가 어 이거 잡을 수 있겠다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안되겠다 내가 공격해야겠다 내가 공격하러 가야겠어 이건 냅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잡아줘요 잡고 얘도 잡고 그냥 다 잡고 거기저기에는 조그만 놈들 잡아주고 얘도 잡고 큰 놈들 잡아주고 밑으로 그 다음 너 아래로 아래로 가고 그 다음 난 운전해서 빨리 빠져나갑시다 체력없어요 빨리 빨리 빠져나가야돼 체력없어 이제 모든 토끼를 구조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갑시다 이제 하트인데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올라가서 오오 조심조 오오 조심조 오오오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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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드를 너그면 씨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우리 지금 사랑의 힘을 다 먹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합니다 사랑의 힘을 다 모았죠 추진력을 이용해서 빨리 갑시다 끝이 보여요 끝이 보여요 빨리 가면 돼 이제 빨리 가면 돼 빠르게 빠르게 드럼통을 조심해주고 빠르게 이런거는 그냥 빨리 관통해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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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합시다 오 빅카트를 먹었어요 빅카트 큰 체력을 먹었죠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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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쪽으로 위로 위로 왼쪽으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끝이 보여 드릴 받아 그냥 드릴 받아 빨리 가 빨리 들어가 워프 조우우우! 동굴의 중심 10명의 친구들을 구조 terrorists 이게 신구를 많이 구하고 가는게 난게 저 밑에 레벨업하면은 그거 슬로 더 주잖아요 그거때문에 차기 나은거 같아 이게 큰 곰작이 아이템 먹읍시다 아이템 먹는 타임이 왔어요 아이템을 먹읍시다 이거 트래킹이 되게 안 좋다 됐어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선물 선물 먹어볼까요? 파워보석이네 파워랑 빔이랑 약간 궁금했어 파워랑 빔이랑 조합해보자 파워랑 빔 미른다 파워? 파워 많이 있는데? 파워 어디다 가지? 음... 이거 어디다 갈까? 잠깐만 너글맨 때문에 안보여 너글맨 좀 치우고 아 위에 있네 위에 공간 있네요 위에다 갈게요 아 위에 있어 위에 공간 있어 두개? 한번 써볼까요 이거? 엄청난 연사력 됐다 됐다 이제 녹음을 저기로 보내고 머프를 합시다 머프 도착했어요 오 뭐냐 이거 보스존인가? 저기 아드로 리액터 조각이군요 하지만 안티러브가 끝없이 별자리로 방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걸까요? 오 오 뭐야 저거 큰검자리여 큰검자리 무슨 무시한 큰검자리 오 뭐야 저거 큰검자리가 보스였어 보스야 보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나 운전해야돼 운전 운전 운전하러 가자 일단 운전 운전하러 어디갔지? 아냐 운전 안하고 저쪽에서 싸우는게 날까? 오 큰검자리가 온다 헤엄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오 너무나 무서운 큰검자리 허 오 조심했어 오오오오 엄청빨라 엄청빨라 여기 장거기로 아냐 회피오보다 제작에서 싸우는게 날거같애 제작에서 싸우자 그냥 이게 날거같애 제작에서 싸워요 오오오오오 제작에서 싸워 이게나 이게나 필살기 쓰자 필살기 딱 다가오면 필살기 쓰는거야 지금이야 필살기 톱으로 막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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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얼굴 공격해야자 얼굴 저게 다 튕겼네요 얼굴만 공격해 얼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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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서 아 저 별거아니야 금방 잡을수 있을거같애요 얼굴만 집중사격하면은 금방 잡을수 있을거같애요 금방 잡습니다 금방 잡습니다 다 없애주고 자 얼굴을 노려 얼굴 괜찮아 맞아도해 얼굴만 노리면 돼 우리가 더 빨리 잡을수있어 우리가 더 빨리 잡을수있어 얼굴만 노려 얼굴만 헤드샷을 노리면 됩니다 오오 밑으로 일어왔다 밑으로 가자 밑으로 밑으로 갔어 밑으로 아 이거 트래킹이 너무 안좋다 잠깐만 위치로 옮겨서 어 우리 필살기 필살기 쓰자 필살기 위에 올라가서 필살기 필살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오 순간에 텔레포트했어 텔레포트 다시 아래로 아래로 가야지 아래로 오오오 엄청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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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잡아줘 얼굴 어 다시 운전해서 위로 올라가자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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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즈먹 권투 어 저거 뭐더라 뭐 리액터 구했죠 러브러브한 힘으로 워프에 갑니다 캠페인 완료 콩금작이 보통 건보유체로 신기로 아도로 리액터 조각을 하나 획득했죠 한시간 동안 했네 어 새로운 우주친구 감금해제 깡총이 깡총이를 깡총이를 구했습니다 어 이제 고래자리가 열렸어요 고래자리 고래같이 안생겼지만 어 우주선 고래자리 1 하늘의 해변 뭐라는거야 그리고 금일 퇴실시 두고가셨던 성인용품은 카운터에서 보관중이니 다음 방문시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지금 고래자리에 도착했는데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그러네 보석 다 없어졌네 보석 다 없어졌어 헐 보석이 다 없어졌죠 어 여기 뭐있다 보석 보냐 뭐야 저거 물행성인가 가보자 저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어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냥 물행성 어 어 이쪽으로 가면 있네 왼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뒤로 가면 되겠죠 오 조심조심조심 어 너무 약해졌어 어 이번에 계곡이네 기옥을 구했어요 어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네 어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 어 좋은데? 오 이 안에 있으면 완전 안전한데? 워터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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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 다음에 나가자 이제 갑자기 무림포가 있었어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조심해서 위로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깜짝이야 조심해서 위로 올라갑시다 오 지금 아이템있다 아이템 아이템 새로운 좌표를 얻었죠 여기가서 폭탄 폭탄 조심해서 아이템 먹으러 갑시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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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강화해 강화 강화합시다 금속보석 금속은 금속은 실드가 낫지 않을까? 음 금속을 그냥 무게에다 달자 무게 무게에다 달고 그 다음에 지도함 보고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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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드 다른거 해보려고 어 이 밑에 뭔가있다 밑으로 가볼까 오 이거 뭐냐 밑으로 들어갔어요 폐수면으로 들어왔죠 지금 오 오 여기있네? 오오오오 둘이 받으면 안되겠죠 이거 척으로 구해줍시다 조심해서 오 저거 뭐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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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어 이거 구해진게 아니네 쟤가 숨겼네 지금 폐피를 잘해서요 오 저거 너무 많아 저거 너무 많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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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곳이 없어 막혔어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혔어 어이구이구이구이구 나도 공격하자 나도 공격하는게 낫겠다 나도 공격해요 같이 다같이 공격을 합시다 다같이 공격을 해주는거야 호끼 잡아주고 호끼가 아니면 개구리죠 이제 사랑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이제 여기로가서 여기로 보내고 이쪽으로 잡아줍시다 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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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묵이 도착했네요 빔 보석 빔을 실드에다가 한번 해볼까? 빔을 실드에다가 어떻게 되지 그럼? 어 저기 뭐야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너그맨한테 저거 실드 조종해보라고 하자 아 드릴 받으면 공격되나 그러면? 아 드릴 받으면 원래 공격되면 생각합니까? 심지어 저거 움직일지가 잠깐 꺼져 아 반사하네 오 반사하는구나 오 반사해 반사 반사해 반사 반사 아이고 아이고 반사 각도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나도 같이 공격하자 아냐 얘는 실드 얘는 실드 얘는 실드 랩두고 내가 공격하면 되겠다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요? 헌가님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이볼라인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선물로 또 왔어요 선물로 이사일도 쏘고 우주선 운전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래픽이 괜찮네요 금속 보석 금속 보석을 금속이랑 금속 합치면 어떻게 되지? 금속이랑 금속 합쳐보자 어 어떻게 된거지 이거? 이거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어 그냥 두개가 되네 그냥 두개가 되는구나 이걸 보냈어 이쪽으로 빅 철데에요 빅 철데 이쪽으로 이어갑니다 더블 철퇴 어 여기 실드 주다 아래로 내려가야되 어 위에 물음표 있다 물음표 박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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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갑시다 빔 보석을 빔 보석을 빔 어디다 달아볼까요 이제 아 실드에다가 빔 두개 아 두개 안되지 아직 어 우리 빔이랑 철퇴 안해봤죠 아 빔이랑 철퇴하면 그거되던가 로켓다던가 잠깐만 빔을 어디다 달까 빔을 그냥 무게 달아야겠다 무게 달고 가자 이제 빔 철퇴하면 로켓다던가 아 필살기? 필살기의 빔 아 오케이 달아볼게요 이따가 이따가 달아볼게요 이따가 오 빅카트다 빅카트 빅카트 운전대에 빔 달면 별로 안좋아 운전대에 빔 그거에요 그냥 기모하자 쏘는거 별로더라고 엄청 안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 안좋진 않은데 엄청 좋은것도 아니야 아 연사금속이 로켓이에요? 그러면 빔 빔 철퇴 해보자 빔 철퇴 이따가 빔 철퇴 해볼게요 빔 철퇴 여기로 가서 저구맨 아래로 다시 위도 아 빔이랑 빔도 안해봤나? 빔 빔 안해봤나? 빔 빔? 빔 빔도 해보고 싶은데? 지도? 오케이 지도 물어봅시다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위로 위로 올라가서 어 내가 외곽만 돌고있긴 해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전략을 쓰는거에요 지금 완전 외곽을 한 바퀴 빙 돈 다음에 서서히 좁혀가는 전략을 쓰는거에요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 이거는 러브러브한 시공에서 우주초끼를 구하는 게임입니다 빠르게 갑시다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시드에다가 빔 두개 달면은 그냥 저거 시드가 커지려나? 이거 시드가 커지는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오 좋다 시드 좋아 어 우리 그와중에 선물 하나 먹었네요 잠깐만요 이제 녹으면은 아래로 보내고 잠깐만 저 물음표하고 같이 물께 선물 두개 두개 선물이죠 금속보석을 금속빔 안해봤죠 금속빔 금속빔 해봤나? 금속빔 했었어요? 금속빔 해보자 그러면 위에다가 뭐야 이게 오 뭐야 이거 아 여기서 또 뭐야 근데 이거 맞추기 엄청 힘들거 같은데 너그맨한테 맡기자 이거 너그맨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파워보석은 파워를 파워를 여기다 해보자 그 다음에 오 좀 빠른거 같기도하고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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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너그맨도 잘 못맞추잖아 이렇게 아 저건 너그맨도 잘 못맞춰 별로 안좋은거 같애 금속빔 어 이쪽이 아니구나 완전 구리네 저거 너무 구린데 저거 나중에 스패너나면 뺄게요 그 다음에 잠깐만 우리 지수좀 보고 저 위에 안본데 있는데 위에 한번 올라가보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여기 하트있다 하트행성 하트행성 좋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이쪽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가서 오오오 조심조심 하트 먹으면 되요 괜찮아 이제 여기는 다 봤거든요 여기는 다 봤으니까 여기 다 봤으니까 그 사이로 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오 여기 뭔가 오 여기 깜짝이야 오 이거 조정 안돼 조정 안돼 빨라에요 빨라에요 빨라 엄청 빨라 여기 해류가 있어요 해류 오 잠깐만 해류가 있어 해류가 있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잠깐만 이거를 시드로 바꾸고 시드로 바꾸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위에 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도 공격합시다 나도 공격하게 다시 다같이 공격해요 여기서 다섯마개 다 모았네요 그 자 그 와중에 러브러브한 힘을 모아서 다섯마개가 모여서 러브러브한 힘이 모였습니다 이제 여기 조정하러 갈까요? 아 조정하러 가기 전에 철태로 잡아주고 어이 아파라 철태로 다 잡아주고 다 잡고 다 잡고 그 다음에 녹음에도 운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얘를 일로 보내고 운전사 갑시다 아 일로가면 못나가 일로가면 못나가 이쪽으로 가야되 아이고 위로 올라갑니다 두리받아요 괜찮아 괜찮아 두리받고 여기있다 여기있다 세명있다 세명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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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친구구조 사랑에 충만해요 나가자 여기 나가자 빨리 탈출해요 빨리 빨리 탈출해요 탈출 여기저거 엄청 많이 스폰 되니까 빨리 탈출하자 고속으로 고속으로 오요 고속으로 뚫고 들어가요 뚫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갑시다 위로 올라갑니다 어 여기 아이템있다 아이템 위로가자 위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아이템있어 아이템 하트 하트였네 위로갑시다 시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네요 이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 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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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완료 고래자리 1 하늘의 해변 모든 칩으로 구조했죠 어.. 뭐 그래다지 어.. 뭐할까요 일단 필살기는 아닌것 같고 필살기 두개까지 필요 없을것 같고 엔진에다가 아냐 엔진은 내가 제일 잘쓰니까 엔진을 하자 엔진은 내가 제일 자주쓰는거니까 고래자리 2 내 여왕 아이템을 먹을시간이 다가왔네요 철체로 철체로 아이템을 모아주고 선물 뭐 넣을까 파워보석이에요 여기다 또 달까 엔진에다가 오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한번 써보자 오 엄청 빨라 이것도 막 벗어날수도 있을정부야 가자 워프 더블파워에요 더블파워 아니 나도 지금 더 뽑고싶어요 근데 지금 더 뽑을 수가 없어 앗 납치된 친구들 일부가 산채로 잡아먹힌것 같아요 뭔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미 잡아먹혔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지? 어..잠깐만 일로가서 으음 뭐래 일단 가자 아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이쪽으로 아 이거 기모일수있네 진보니까 기모일수있어 아닌가? 이거 부스터보면은 뒤에 어우 저거뭐야 어우 저거뭐야 왜이렇게 커 왜이렇게 커 왜이렇게 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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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 괜찮아요 아 고물unt안 두번에 5